음악 수사의 교서를 배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어떻게 고르셨어요? 네, 오늘 테슬라, 그리고 CPI, 코스타 집중, 바이오, 반도체 후발,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이렇게 키워드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내용 준비하셨는데,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점에서부터 국내 2차 전문 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좀 사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가 올해 처음으로 수익구가 왔다, 상승으로 돌아섰다, 월가에서도 테슬라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키워드들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네, 테슬라가 250달러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테슬라를 보시는 분들은 따라가는 전략보다도 눌림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50달러, 140달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주가가요, 테슬라가 4월 16이다, 이게 추천했던 타이밍인데, 이게 이 구간에서 지금 150달러에서 지금 250달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CPI입니다. 이번 주 11일에 미국의 CPI가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글로벌 증시가 금리 인하 스탠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CPI가 지난달에 3.3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예측을 하기보다도 CPI가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를 보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3% 이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대응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3% 이하까지 내려오게 되면 올해 그냥 썸머렐리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의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 국장의 선물 지수와 시장 흐름들을 간략하게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선물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에 입입됐습니다. 선물의 포지션은 제가 6월 25일, 26일, 27일 날 378,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77이면 무조건 적극적인 매수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이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 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확신을, 확신에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간단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지난 1월부터 1월 29일부터 해서 계속 상방향 포지션이었고요. 중간중간에 기관들의 포지션, 금융수사 쪽에서 단기적으로 끊어치게 하는 이런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모습 보시면 397.70포인트 선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100억 정도 소풍 매도, 기관이 700억 정도 매도 있거든요. 매매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국장에서 현물 쪽에서 반도체가 많이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업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간 부재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스닥 시장 쪽으로 강력하게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보는 차트가 전기전자 업종 차트인데, 3만 1,8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을 주도했던 건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1,400만 주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680만 주 매수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량거래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력하게 갭을 동반한 상승은 올라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톤을 이제 누가 받냐 하면 자동차 쪽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업종 차트가 자동차 업종인데,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강력하게 강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눌림에서 반등 정도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는 차트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그냥 부합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만약에 지수가 강력한 상승이 나타난다 해도요. 그래서 현대차가 정거점을 넘어서는 시점까지가 약간 어떤 맥스, 최대 정점의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꺾이느냐? 그건 아니고요. 박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키워드에서 코스닥 시장을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 시장을요, 시장 여러분들. 제가 지난 7월 2일 날 이렇게 은봉이 떨어질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거 강력하게 매수입니다. 그리고 840포인의 적극적인 매수고 오히려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85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정거점인 880포인트 선은 당연히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코스닥 업종 지수가 섹터별로 순환매가 다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스닥 100 업종 지수는 정거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00 업종 지수는 시가총액의 큰 종목군들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을 잠깐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면 보세요.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7월 5월 23일 날 추천해서 20, 30% 수익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난 여기서 6월 24일, 6월 21일 날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50% 급등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어떤 시그널을 드렸냐면 이제는 고점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투자의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HLB를 지금 매도를 하십시오. 무조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알테우제는 정거점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또 지난주에 눌림목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이오주들이 강력하게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타난다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코스피 쪽에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정거점을 향해서 빵 돌파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삼성바이오 로릭스라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박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코스닥 쪽에 수납매가 다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좀 드렸냐면 반도체 종목들 우리가 국내 3사 대표적으로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하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이제 이 세 종목 이외의 후발 종목군들을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낙폭가대로 어버반도체라든지 반등이고요. 이오테크닉스 그냥 반등입니다. 이런 반등의 시그널들이 후발 종목들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고점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낙폭가대의 메리트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아직까지 얘네들 못 올라왔잖아요. 하나 마이크론까지 만약에 바닷건에서 급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완전한 정점의 어떤 시그널들이 반도체 쪽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들 보게 되면 칩셋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낙폭가대의 수익률이 20%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칩셋미디어, 오픈에치테크. 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가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이제 단기 낙폭가대 매수 시그널들은 이제 어떤 상쇄가 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쪽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왕의 귀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가 저는 이번 주에 지난 6월 7일에 고점선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뭐 99% 넘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전지 쪽에서 우리가 하나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이게 셀단에서 자, 한 번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 SDI가 바닷건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뉴스 기사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삼성 SDI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BMW가 노스볼트 이제 계약 해지를 하면서 그 물량들을 2조 7천억 규모인데 삼성 SDI 넘겨줬단 말이에요.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2차전지 셀단뿐만 아닌 양극제 쪽에서도 역시 지금 치킨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리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구조성장을 하는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조금 시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 하반기 쪽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될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도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왕의 귀환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라올 때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내려올 때 매수를 하면 오늘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쪽에서도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주에 정거점은 99% 넘어가지 않겠느냐. 6월 7일에. 그래서 좋은 시그널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바닷건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만 원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 한 2, 30% 수익은 그냥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양극재 쪽에서 조금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요. 전저점이 이탈되고 이제 전저점의 공매도의 청산 물량도 나타나고 19만 원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조금 더디지만 저는 이것 또한 지금 강력한 매수 시그널 보유자리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거래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유동자금들이 제한적이다 보니 지금 잠깐 보시면 우리가 시간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 신용장고이거든요. 신용장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신용장고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정점의 어떤 시금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거래소 쪽에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것 같지만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냐를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거래소 쪽에 정기전자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국이 아까 에코프로 머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 재고 측면에서는 2차전지 쪽에서의 하반기의 전략들을 무조건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이랑 두루두루 좀 봐주시느라 뒤에 2차전지 시간이 좀 쫓겼죠. 무료는 공개 방송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토마토 유튜브 4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반기 2차전지 인생 역전 종목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톱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